북신이 사라지기 전에 초를 모두 피워 저주를 풀어야 한다 뒤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끝이야? 이게 뭔 뜻이야? 또 Santiago 성지 부야나 제한지 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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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미안하게 됐어. 아 그래도 하마터면 큰 불이 날 뻔했는데. 아니 물이 있어가지고. 마침 이 목물이 있어서 망정이지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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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놈아. 목숨으로도 갚을 수 없는. 잘못을 저질렀다. 그. 미..미안하고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